시작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극단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우리 유나님의 드라마 영화를 조회해 보시면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네, 단체 한 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이제 극우 친구를 한 번 바라보시겠습니다. 네, 혹시라도 원하는 소재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와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에서 수소하고inda 고맙습니다. 야, 추천받뉴는 소리와 같이 intervened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네, 고맙습니다. 기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